원래는 봉사가 최고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읽어 볼게요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끊어줘야 되고 싱커페이션이나 리듬있죠 부점이나 압부점 이런거 그리고 다디다 아니에요 당디다다다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원 투 디비 미미 아니에요 밉위에요 밉위에요 짧고 긴거에 대한 무게중심이 확 쏠려가요 밉위에요 밉위에요 1 2 3 디디랄 빠빠 따디다디 자 다디다디 다디 얇아져야 돼요 그 순간에 다디 다시 얇아져서 끝날 때 주배 다디가 튀어나야 돼요 다디다디 그래서 연결되면 양바라 팝밥 다디 다디 옅어지고 레미 땀바 비다 비파 앞으로 몰려오는 짠 다디다 비 다디다 비가 돼야 돼요 다시 1 2 3 빈비라 빈비 다디 빠비 둘 셋 레미 방 바다 비다 비 하나 둘 얇아지고 앤 다디 띠 다시 튀어나오 디 앗어 디 디 왕 이미 덤 더 디레 둥글게 둘 셋 레네미 썰 썰 락 띠라랑 삐라비 그렇죠 레네미 썰 썰 락 빨리 잡아줘야 돼요 썰 썰 썰 락 띠라 음 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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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라람 음 띠라 음 이 정도 길이 둘 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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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레네미 런람 띠라람 띠라람 비다 비 둘 셋 랄랄라 둘 셋 띠라 방 방 굴중 띠리 띠리 둘 셋 여덟이 앞 타입 보고 두 두 셋 띠라 따디람 오랫 띠라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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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라라람 띠라람 띠라람 아프 점 야야 야야 삐라 굴 굴중 띠라람 띠라람 삐디라람 그 청은 솔이예요 압보집창 되어있어요 파아니고 솔이예요 파샤바아니고 그 다음 래 미더리 거긴 간주고 간주 듣고 한 조각 위에 세뇨로 갑니다 찾았죠? 가볼까요? 한주 했다고 치고 둘 셋 레이레 딘디 앞 다다다 비울세 렜미양 바빰 비바빼 바울세 다리랑 비울세 기라도 담방 앞머리 길게 레이레디 담바 압잡아 띠 라 양 비 라 비울세 랄랄라 자 건리에 1절은 랄랄라 둘 셋이었고 2절에는 랄랄라 시라 설라 그렇게 다르게 약간 변주를 주는 거예요 2절 둘 셋 랄랄라 끊고 라 이라 양 맘 양 맘 둘 셋 랄랄라 담 calm 빌 라 랄라 압잡아 띠 라 달 이라 빌 라 랄라 랄라 르 세 랄라 설미 앞뒀점 압잡한 어른 양 맘 랄라 띠 바 앞으로 잡아 바바바바바르세 디라디리라 디라라르세 낯설미 앞으로 잡아 야람바바바바바바바바라 사이rent 내밉설미 비밀 오바바바rices 설비레 코나 제일 밑으로 나왔어요 셋 넷 렐레미설미 디라 merry라但 느려져요 이렇게 끝에 종 치듯이 약간 느려져요 루바또 이런 표현으로 맞히시면 됩니다 해볼까요? 해보시죠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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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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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